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. 어디로 왔냐. 빛이 어디로 왔어? 여기가 왔냐. 뭐지? 전부다. 서원성씨 돌탑인데 이 형이 이 움직임이 뭐지? 형이 꽁이 아주 한가롭게 사람들이 쌓은 저 탑은 제일 높이 쌓았다. 높이 높이 쌓았는데요 저기도 있고 그래도 이 많은 탑 중에서 우리 10부처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상을 주신다면 어떤 걸 보겠습니다 저 탑은 기초가 튼튼해서 좋고 저 멀리 물가에 쌓은 탑도 있고 이 탑도 아주 예쁘게 잘됐고 그래서 오늘은 다 잘했다 최우수를 안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저기를 물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이 많이 줄었는데 시간상으로 보나 다음에 가는게 좋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그래요 정중 오우우 finance 오우doo 아멘